팔수라면 아무도 안 돼요, 나한테. 가수잖아요, 가수잖아요. 우리 가수는 이기자, 가수는. 확 하지 말고 살살 죽여. 아, 한겸규? 자, 8대 만에, 8대 만에.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너무 게임이 재밌으니까 우리 조금씩 봤죠? 연예부의. 연예부? KCM이. 김치맛이. 김동현은 허당이다. 팔씨름 나한테 두 번이나 졌다. 아하. 두 번이나 졌다. 아, 진짜? 말도 안 돼. 말도 안 진짜? 졌어? 사실입니까? 진짜예요? 근데 그 부분에서는. 좋네, 졌어. KCM이 지금 공식적으로 연예인 팔씨름 1위거든요. 엄청 세요, 실제로. 그렇군요. 그래서 저보다 격투기 선수 중에 팔씨름 1위가 여기 있습니다. 경다운 선수가 진 적이 없어요. 헤비급이잖아, 헤비급. 경다운 선수가 진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 졌냐고요. 본인 졌냐고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팔씨름은 승패가 정확하잖아요, 느낌이 아니고. 마지막까지 좀 버틴 것 같았는데 제가 거의 그런 느낌으로 졌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지금 전설들 와 있는데 팔씨름은 그러면 연예부가 1등인가? 그러면 전설들 다 있는데. 아니, 아까 KCM이 와서 얘기를 했어요. 쓱 보더니 몸들은 다들 좋은데 팔씨름은 아무도 안 돼요, 나한테. 이 전설들 앞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 제작진이 준비 중이거든요. 네네. 한 번 예선을 거치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부들끼리 모이면 이거 자존심 대결이거든요. 대표들 한 발짝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자, 대표들 한 발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대표 한 발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야, 이거 재밌겠다, 이거. 뭐 한 대면서요? 네네네. 자, 구경. 이런 거 재밌어. 1조의 대결입니다, A조. 아, 너무 중직하다, 진짜. 와, 몸이 너무 좋아. 아, 운동선수 같아. 아니, 하모니카 데리고 다니는 게 뭐면 운동선수야. 아, 기대가 안 된다, 이거는. 준비! 시작! 시작! 우와! 뭐야? 뭐야? 시작! 아, 잘 버텨요. 강칠구 버팁니다. 강칠구. 넘어가나요, 강칠구. 강칠구. 칠구야. 아, 진짜? 오! 뭐야? 오케이, 쉼. 강칠구. 강칠구. 아, 넘어갑니다. 아, 넘어갑니다. 아, 넘어갑니다. 아, 넘어갑니다. 아, 자꾸 울잖아. 땡큐. 카페봄스테트. 콩그레츄레이션. 비조 나옵니다, 비조. 박정우, 유희관. 자, 마음의 준비하시고. 아, 유희관 왜 그래? 유희관 어떻게 해? 아, 놀랬어, 놀랬어. 아, 유희관. 찍었어요? 아, 유희관 탐나요. 깔깔이야. 우리 쪽이야. 아, 유희관 선수. 본인 분량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나갑니다. 시정합니다. 한건규, 양희승. 대단한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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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하지 말고 살살 죽여. 사실 지금 피지컬로 보면 거의 결승이거든요. 와, 빅게임이다, 빅게임. 여기 재밌겠다, 여기 재밌겠다. 우리 깐부 맺었어요. 럭비의 한건규. 농구의 양희승. 양희승도 만만치 않습니다. 양희승 선수 대단하네. 형 봐주지 마, 봐주지 마. 봐주지 마. 자, 갑니다. 봐주지 마. 준비. 아, 한건뷰. 아, 한건뷰. 아, 한건뷰. 아, 한건뷰. 양희승 버팁니다. 양희승 버팁니다. 아, 갖고 놀다. 갖고 놀아요, 한건뷰. 야, 빨리 져라. 빨리 져. 아이, 창피하다. 갖고 놀아요, 한건뷰. 끝났습니다. 한건뷰 승리. 자, 마지막 D조. 자, 시간 관계상 정다은 선수 4강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은 선수 4강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할래요? 네, 해야 돼요. 갑니다. 라켓부 나올 사람이 없었냐? 네, 저희 없어요. 라켓, 하태권. 적투부, 정다은. 정다은 화이팅! 자, 적투부와 라켓부. 정다은, 하태권. 정hn. 적당히 하다가 넘어져도 돼. 준비하시고, 자, 정지해 주세요. 정지해 주세요. 정다은, 하태권. 아, 왜 이래, 왜 이래.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준비. 안 나왔는데? 끝났습니다. 닿았어요, 닿았어. 아니, 손 닿았다고, 손. 닿았어, 닿았어, 닿았어. 끌어내라 빨리! 태권지 모셔! 정다운 상황 진출! 정다운 상황 진출! 이제 준결승입니다! 럭피부의 한건규! 격투부 정다운! 피지컬 장난 아닙니다! 코치님 좀 잡아주세요! 테이블이 떠서 잡아줘야 할 것 같아요! KCM 하나로! 한건규! 정다운! 럭피부냐? 격투기냐? 대결에 들어갑니다! 여기도 무서운 경기다! 버팁니다! 한동규가 일단 분위기를 잡았어요! 분위기를 잡았어요! 분위기를 잡았어요! 끌어올려야 합니다!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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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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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올려야 합니다! 정다운! 한건규가 일단 잡았습니다! 일단 잡았어요! 이거 팔목이 완전히 꺾였는데요! 괜찮나요? 정다운! 정다운! 대결! 신난다! 대박이다! 올라와! 올라온다! 올라와! 한동규 버튼이 있어요! 올라온다! 올라옵니다! 올라왑니다! 올라와요!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자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이야 올라옵니다. 자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움직이면 안 돼요. 자 넘어갑니까. 자 넘어갑니까. 아 이건 몸이 갔다. 몸이 왔어. 몸이 와가지고. 처음에 꺾였어. 와. 와. 세네. 와. 야 너 야. 뭐야. 아 괜찮습니다. 아 근데 대단하네. 야 대단합니다. 정다운 선수들이 대단하네. 나는 올라오는 줄 알았어요. 아 손가락 때문에. 이 때문에 열 못 찌고 가니까 이렇게. 와 근데 올라오는 줄 알았어. 이야 대단합니다. 자 이번에는 준결승 두 번째 건기. KCM과 박정우의 대결입니다. 준결승입니다 준결승. 연예인부 KCM. 복근부 박정우. 자 씨름 선수와. 다섯의 대결입니다. 사전 탐색입니다. 사전 탐색 대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팽팽하죠 긴장감. 자 박정우 저 살짝 잡아보는 거 어떻습니까? 아 손통이 완전 솥뚜껑인데. 아 아니야. 예예. 예예. 예. 가수잖아요. 가수잖아요. 그렇죠. 설마. 그러니까 가수예요 가수. 씨름 선수가. 설마. 나 가수인 걸 깜빡했어 내가. 자 준결승 빅매치입니다. 이야 이거 재밌게 있네. 우와 이거 손 꺾으시면 안 되고요. 자 KCM과 손 꺾으면 안 됩니다. 자 일방적인 승리 봅니다. 일방적으로. KCM 센 레벨이 달라요. 퇴급이 다르잖아요 또. 박정우도 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씨름. 아 정우가 세 사빠잡아서. 야 우리 가수는 이기자 가수는. 야 스포츠인들. 우리 가수는 이깁시다. 아 정우 화이팅 정우. 오, 나. 와. 시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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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시에만. KCM! 그렇지! K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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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자세! 내가 진 이유가 있는 거야! KCM 결승 진출! KCM 결승 진출! KCM! 오케이, 오케이! 누워, 형! 다리 털어! 누워, 누워, 누워! 다리 털어! 괜찮아? 다리 왜 풀어! 다리 왜 풀어요! 다리 왜 풀어! 선생님이! 선생님이 하고 싶어요! 조금 쉽니다, 조금 쉽니다! 잠깐 쉬는 시간이니까 노래 한 곡 살짝 부탁드려도 될까? 초대 가수! 초대 가수 김경민 씨의 무대입니다!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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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M!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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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소리가 없지!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빼면 안 돼! 아, 전설 체전은 이렇게 다처롭게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던져봐 주시고요! 덮지 마시고! 손목 펴주시고요. 자, 조금만 펴주시고. 아, 치열하죠? 신경 좀. 이거 이기면 전국제패야. 형, 이거 하면 형 1승이야, 1승. 자,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아, 너무 힘이 들어갔어, 너무 힘이 들어갔어. 자, KCM 팔 잡아주시고. KCM 진짜 쎄. KCM 팔 잡아주시고. KCM. KCM 그렇지.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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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어떤 앤데? 네가, 네가, 네가 어떤 앤데? 자, 팔 잡아만 해, 팔 잡아만 해. 자, 팔 잡아만 해, 팔 잡아만 해. 팔 잡아만 해, 팔 잡아만 해. 어? 어? 그렇지, 그렇지. KCM가 어떤 앤데? 우리 KCM. 형, 형, 형. 형, 형. 형, 형도 일어나.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자,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예. 우와, 진짜. 대박이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너무 게임이 재밌으니까. 우리 조금씩 받죠. 이건 받아야 돼. 이건 받아야 돼. 이거 돈 내고 봐야 돼, 이거는. 와요, 와요. 대대결 들어갑니다. 첫 번째 대결은 무승구. 이번 대결 승자가 우승입니다. 자, KCM이 긴장했어요. 아, 처음 보는 표정입니다. 아, 긴장되네. 아, 긴장되네. 파이팅. 당겨. 당겨, 당겨. 파이팅. 당겨, 당겨. 자, 매달리면 안 됩니다. 당겨, 당겨. 그렇지. 됐어 됐어 됐어. 매달리면 안 됩니다.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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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공주 형. 중반자에. 공주 형.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손 잡아, 손 잡아, 그렇지. 손 잡아, 손 잡아, 손 잡아, 손 잡아, 잡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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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떨어졌어! 반성규, 반성규, 엉덩이 엉덩이 뜨면 안 돼! 엉덩이 뜨면 안 돼! 엉덩이 내려와야 돼! 엉덩이 내려와야 돼! 엉덩이 내려와야 돼! 자, 마지막! 너무 멀어. 아, 이겼습니다. 럭키 승이야, 럭키 승. 럭키, 럭키 보! 아, 화이팅! 럭키! 아, 한검규 화이팅! 럭키! 괜찮아요? 펌핑댄는데? 펌핑댄어.